3. 캣쳐아이! 캣쳐마이! 둘 셋! 캣쳐아이! 캣쳐마이! 안녕하세요 캣플러입니다! 여러분 저희 캣플러가 KCON 2023 타일랜드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! KCON이 무려 3년만에 최극 KCON 어두운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! 저희도 KCON으로 스웨어 전환한 거라 더 달릴 것을 기대됩니다! 멤버들! 개그에서 더원을 하고 싶어요. 머니 머니 해서 캡토리안이 보는 앞에서 드라이터 에너지로 비껏 무대를 지켜버려야죠. 그럼 가면 저는 이미 출발! 완벽! 이번엔 KCON에서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시작! 태국에 있는 캣톨리안! KCON에서 저희 많이 준비했나요? 그렇다면 KCON 2.3 하이랜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! 태국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유튜브 KCON 오피셜 NN K-COP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!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? Let's KCON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